저는 멤버들과 같이 캠핑하고 싶었지 2, 3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! 드림노트입니다! 저희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죠? 캠핑! 캠핑하러 왔습니다! 저희가 곧 2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놀러 왔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2주년 기념 캠핑입니다! 저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네! 저희가 오늘 모든 걸 해결할 것입니다 일단은 팬트부터 저희 손으로 치고 고기도 굽고 그럼요 그럼요 또 재밌는 게임들도 할 건데 오늘 잘 할 수 있죠 여러분? 네! 당연하죠 사실 저희가 캠핑장을 생각하고 왔다가 다들 울면서 내렸어요 아... 버려진 거냐 이게 지금 저희가 오지야 오지 그랬는데 한 번 저희끼리 재미있게 잘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! 화이팅! 출발! 고고싱! 그게 어디있냐? 아니 아니... 이게 어디지? 동그란 링을... 일단 이거를 요양을 잡아놓자 내가 낄게! 아 망치! 야 이거 왜... 안돼! 이거 좀 다른 건가? 춥게! 아 다른 거야! 춥게! 춥게! 우우! 후우! 이게... 이거를...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저쪽부터 끼고 여기 마중이에요 어허허허허허 거긴 당겨야돼 저 힘으로 땡기! 됐! 뒤집어! 뒤집을게요! 뒤집읍니다 뒤집어줘 어느 쪽으로 뒤집나요? 이렇게! 이쪽으로? 이렇게! 어... 깜짝이야 이리 잡아! 이리 잡아! 이거 하면 되지 이제? 어, 살려줘야지. 어디가 아니라? 아 왜 걷지? 힘을 풀어. 좋아. 살려주세요! 뭐야? 여기예요! 이렇게 하면 안 돼요! 딱! 치지 말자. 야 잘 있어. 야 우리가 바닥에 손잡아. 이거 우리 유사 안 해도 될 거에요? 근데 이거를 거꾸로 깔아서 누우면 될 거 같아요. 도와주세요! 너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? 아니야! 도와주세요. 이게 어디에 흔들려지는 거야? 야 어디다. 야 깊이기 세다. 이게 바닥에 부는 날 어디서 움직이는 거야. 야 여기 못 살아! 사람이 못 사는 곳이야. 꽉 잡아. 꽉 잡아 날.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칠 거 같아요. 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텐트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는 준비해주신 게임이 있대요.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무슨 게임인가요? 네 보물찾기입니다. 보물찾기 보물찾기 이게 숨길 데가 있나요? 많고요 엄청 많고요 2인 1조로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알아서 짜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을 어떻게 나눌까? 나랑 팀 하고 싶은 사람? 목질파, 아까? 아니야 아니야 둘이 팀 해! 그냥 둘이 팀 해 그래 둘이 하자 웃긴다 너 진짜 아니야 어떻게 나눌까? 그냥 묵지빵 묵지 묵지 묵 너무 싫어 묵지 묵지 묵 묵지 묵 묵지 묵 야 우리 약간 벌써 불안해 야! 노래 안 좋아해 지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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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야 저 편성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네 야 몰라 아 우리 새로운 들어가자 야 여기 눈에 빠져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야 저기요 아니요 뭐 말해줬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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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이런데 저기 저기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?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그런 명력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? 이거 밑에 없어 아 어떻게 생겼어 차 차에 차 우리는 저희는 일단 자동차에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고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한 번 쯤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쓰레기인가 이러다 꼭 나온단 말이지 우리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가자 그래 빠른 포기가 또 쉬울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없다 오케이 쿠랑이 딴 데 야야야 저기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이거 뭔가 이런데 이런 바퀴가 없나 이런 바퀴가 없을 거라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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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이거 몰카 아니야 저희 알려주세요 힌트죠 어떻게 생겼어요? 차에 없어 언니 안에? 이런데 안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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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왓츠 왓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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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깐만 뭐야! 또 우리는 그 자리라? 하나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몇 개에 숨겼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없다고? 많이 부는 소리입니까? 뭐였지? 이 벽돌이 난 수상해 헤이지 나 갑자기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 헤이지 우리 열정 빼면 시체잖아 진짜 왜 이렇게 내 색깔 달라 아 없잖아! 언니 저 텐트에 진짜 많겠다 저기에 아 그니까? 어 이거 야 왜 왜 언니 잊어버린 봐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니야? 어디에 있는 거야 힘들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저희 힌트 좀 주세요 난 몰라요 힌트 좀 주세요 시대한테 애교부리러 가자 힌트! 힌트 한 번만 주세요 힌트 안 생겨서 몰라 힌트 안 생겨서 몰라 힌트! 힌트 한 번만 주세요 힌트요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? 돌에 없어요? 저희 돌만 찾고 다녔는데 여기 100포인트인데? 차 짜자고 너무 없어 차 짰어? 너무 없어 야 뭐야 저희 트렁크를 한 번 열어보자 네 없어 없어 없어? 이게 생각도 없네 난 이렇게 트렁크 열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데 어디 주머니 없나? 뭔가 이런 데 있을 법한데 전혀 안 들어 근데 우리 지나가다가 그거 발견한 것도 대박이야 그니까 왜 없지? 여기 있을 법한데 아니 이렇게 안 보일 수가 몇 개 정도 있었어요? 10개 네? 10개 야야야, 타이어 타이어 야, 몇 개 타고 있어? 9개 9개? 아,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? 아니 그냥 없었어요 몰래카메라자 뭘까? 왜 없을까요? 차 안에? 애들이 여기를 지나쳐 갔지만 발견을 못 했었지 왜 그래 차 안까지 샀었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누구야? 바닥에 바닥? 바닥? 바닥에서 그가 뭐 몰랐어? 뭐 가실까? 네 뭐 그리스 지금 갈아입고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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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